패트릭과 친구들 무지개 색깔 과일들 어린이 여러분들은 패트릭이 무슨 색인지 아나요? 패트릭은 빨간색 입안은요? 네, 입안은 파란색 샘은? 맞아요, 샘은 초록색 그리고 바비는요? 바비는 노란색 미미, 미미는 무슨 색이죠? 미미는 베이지와 오렌지색 자, 이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무슨 색인지 큰 소리로 말해봐 패트릭 빨간색 입안 파란색 샘 초록색 바비 노란색 미미 베이지색과 오렌지색 우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봐요 먹음직스럽고 예쁜 색이네요 너희들 색깔과 똑같은 과일을 찾을 수 있겠니? 패트릭이 가장 먼저 앞으로 가네요 패트릭 사과 사과 좋았어 입안 블루베리 맞았어 샘 배 미미 미미 오렌지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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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똑같은 색깔의 과일이 뭐지? 거기 없어? 음, 이상한데? 아까 내가 거기에 노란색 바나나가 있는 걸 봤는데 거기 있었구나 어쨌든 바나나 껍질도 노란색이니까 바비가 모두 먹어치었구나 음, 바비야 뭐, 괜찮아 자, 이제 색깔을 다시 말해보자 빨간색 사과 사과는 빨간색 파란색 블루베리는 파란색 초록색 어떤 배는 초록색 오렌지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야 노란색 바나나는 노란색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제 과일을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요